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이준석 대표 탄핵 문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을 귀현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 오전 내내 이준석 대표 탄핵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 오늘 의총인데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당대표 사퇴에 대해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오늘 여기서 결정하자라고 하면서 탄핵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10명이 발언을 하면 거의 8명, 9명이 탄핵 찬성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아예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했고 가장 강력하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사람은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의 초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인데 박수영 의원이 가장 먼저 또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지도부 체제의 해체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이코패스 양아치인데 우리 당 안에도 사이코패스 양아치가 있다. 당대표란 사람이 도대체 선거를 도운 게 뭐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게 뭐가 있느냐, 말을 해보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는 가장 일찍부터 가장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총이 중단이 됐는데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의총을 열어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에 이준석 대표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출석을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입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듣고 난 다음에 탄핵 결의를 할 건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해도 좀 못한 게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의총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선대위도 해산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다시 원점에 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체 의원들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준석 대표 탄핵안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비난하는 말이었죠. 사이코패스, 양아치, 이준석 대표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있는 행동, 무슨 도움이 되느냐, 모든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입니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 같은 지금 현역 의원들 자신의 탄핵을 결의하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뾰족한 방안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의 현역 의원들이 전체가 이준석을 비토하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준석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자격은 이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금 거의 당에 관한 당무에 관해서는 거의 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당대표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은행 때문에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 자격만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탄핵 결의를 하는 것 또 오후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도 좋지만 좀 뾰족한 현실적인 방안을 오늘은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충분한 압력은 가해지고요. 충분하게 견제는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좀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대표 이렇게 행동하는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이런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일부 당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 탄핵 당대표 소환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뭐 사실상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당을 해체하고 창당을 새로 하거나 지금 당대표 소환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법적으로는 없는 셈인데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느냐 현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준석이 대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이준석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보이는데 이준석이 대표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이 대선 국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입을 닫고 식물 대표로 이 대선 국면에서 조용히 그냥 있어주는 그런 서약을 받아낼 수 있느냐 오늘 안에는 결판을 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이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전체 의원이 탄핵 결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의미, 정치적 압력은 있는 것이지만 이준석 하는 행동이 워낙 별나기 때문에, 별스럽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이코패스, 양아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체적인, 실질적인, 실력 행사까지를 포함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준석 탄핵,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소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